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안녕하세요 여행님이요 어디가냐구요? 놀러갑니다 여름이니까 빠지에 또 하지러 가볼건데요 제가 여행 유튜버이기도 하고 여행을 정말 자주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매주 업로드 되는 루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굳이 1박이 아니어도 근교라도 가볍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여행 피로가 누적된 느낌이에요 진짜 가고 싶은 곳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느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여행이라는 의미는 곧 일상이고 힐링이고 콘텐츠로 매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행복을 찾기 위해 피로 리셋 우르샷 요즘 이 우르샷을 만나고 다시 활력을 찾은 느낌이랄까? 이게 체내에 이로운 3차 담집산의 성분인 UDCA와 피로를 개선하는 에너지 생성 성분인 비타민 B1, 비타민 B2 그리고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6, 비타민 E 포함 주요 성분 6가지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여행 피로는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 활력을 끌어올려 주는 느낌이에요 느낌인 줄만 알았는데 식약처에서 육체 피로 개선효과 의약외품이라고 허가까지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든지 가볍게 챙기기 좋고요 냄새나 쓴맛 그리고 당분 같은 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정제타입이라 부담이 없어요 진짜 저처럼 잦은 여행 속 무적된 고된 피로에는 우르샷으로 시원하게 피로 리셋해보세요 요즘 다양한 취미로 갓생 살고 있는 제 친구에게도 우르샷 빨리 챙겨주고 오늘 갈 빠지 제대로 빠져야겠어요 참고로 우르샷은 편의점 코스트코 그리고 대용제약 온라인 공식몰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녹색창에 검색하면 더 자세한 제품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서 우르샷과 함께 피로 리셋 챌린지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도착했습니다 도착 피로 회복제 1일 2회인데 우리 놀기 전에 한번 먹고 그리고 놀고 나서 한번 모릅니다 하나 둘 셋 우르샷 우르샷 날 좋고 나오나? 드림웨이브 수상을 적고 있어요 여기서 놀이기구 무제한 제스 버튼 이용해주시면 되시고요 조금 뒤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좀 따로 있으세요 여기가 슬라이드 풀장인데 이거 팔찌 착용하시고 이용해주시면 되세요 화장실도 담는 그녀 아우 프로답다 자 이제 우리 안가전 안녕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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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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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립에 직접 하는데요 너무 매력적으로 바르시네요 화제를 즐기신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저거요? 근데 껌이네 뭐 너무 재밌는데요? 뒤를 돌아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원분이 각을 재고 있거든요 소리 질러줘야 돼요 근데 뭐 껌이네 제가 콩은 왕이시거든요 아휴 거술이 됐어요 아휴 거술이 됐어요 아휴 거술이 됐어요 아휴 아휴 미역이세요 미역이세요 오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레전드 징말로 지금 너무 지쳤을 때 바로 구르샤 힘내서 서울 가자 밥 먹으러 갑시다 고마워 아이구 너무 웃겨 뭐야 간판부터 이미 맛집이 서 다문반 커플적이세요 사랑한 무비 흉 현란한 그녀 오늘 밤에 출차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아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